아 뭐야 이거 왜이렇게 집중이.. 왜이렇게 집중이 안 돼 화면이 눈에 잘 안 들어 또 뭐야 으흠 히힛 야와만 야와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Law 음 미드 탈리아도 별로 바뀐 게 없네 그냥 예전 탈리아 상대하는 느낌인데 하하 여기가 또 사라지지 않으니 로봇보았습니다 엘리지 않아서 엘리지 않았던 용기 엘리지 않으니 도망치지 않으니 공격은 너무 좋고 아니 예전보다 푸쉬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은데 Etc 와 개퍼벅 어 정글 퀸드레드라 내가 알아서 잘 사려야 되는데 이거 사리기가 힘드네 퀸드레드 왜 공 안써? 퀸드레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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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 우리가 이기는 건데 퀸드레드가 궁을 안썼어 우리 한 명 죽어갈 때 그냥 살리면 그 딜로 이기는데 퀸 퀸 퀸 퀸 퀸 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, 녹톤 너무 잘 컸어. 게임 완전 조진 것 같다. 탈리아도 한번 잡고 해야 되는데. 이제는 갱을 다녀야 하지 않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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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끌지 말고 그냥 평화를 하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이거 너무 총체적 난국인데 이거는? 어디 하나 희망이 안 보이네. 그냥 칠판이었나 보다. 이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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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걸 녹톤 궁쿨에 한 명이 안 죽을 수가 있나? 너무 잘 컸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쉴드가... 그냥 이걸 치자. 쳐서 오게 하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되겠다. 안 되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쟤네가 치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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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을 수 있나? 오, 그렇지. 오, 그렇지. 나이스. 나이스. 오우 맛있고 아니 그냥 다같이 여기로 가 오우 야 왜 이렇게 빨라 어어? 조졌다 아니 그지같네 캐릭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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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좋은 것 같은데... 그냥 옆에 서 있어야겠다. 내가 아니었네. 안 좋은 것 같은데... 안 좋은 것 같은데... 우리가 그냥 굴리하구나. 이 중에 던져서 졌네... 안 좋은 것 같은데... 로턴이 감당이 안 되는군... 안 좋은 것 같은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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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음 아 쟨니 오른이 있어서 걸작 샀네 애들 와 나 이거 이게 쓸모있어 보이는건 처음이다 게임하면서 저거 오른 패십으로 아이템 살 수 있는거 그냥 뭐라도 아이템 하나 빨리 사야지 들고 있다가 데스펩으로 팔아야겠다 아 이렇게 미드 뭉쳐있지 좀 마 오른 궁 너무 예쁘잖아 각이 아 그냥 붙어있어야 겠다 와 애니 오지는데 애니가 먼저 나가서 걸었어 너무 잘 너무 잘했다 그냥 붙여줄게 아이아uish 가요 바삭바삭 blah 아 뜨거 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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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